퇴근! 퇴근! 저 이제부터 다이예요. 저희 대표님은 다이아 분들과 식사를 가셨고요. 저희는 오늘 완탄만을 먹고 에스컬레이터를 갔다가 에그타르트도 먹고 아주 알찬 홍콩 여행을 해볼 겁니다. 렛츠고! 퇴근퇴근! OMG 안녕하세요. MBTI 보세요. 저요? MBTI 끝에 백두짜리. 저 INFP요. 백두짜리 지금 피시고 저 백두짜리 피고 우리 피들의 지금 여행이거든요. 그냥 해내봅시다. 어디로 가요? 일단 찾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도 찾을 거예요. 지금 저희는 일단 완탕면을 먹으러 갈 건데 백종원 선생님께서 추천해주신 완탕면을 먹을 거거든요. 일단 나가죠. 네, 일단 나가 봅시다. 다 닥치면 합니다. 일단 버스번호가 어디로 가요? 네, 그거부터 지금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를 몇 번 타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탑니다. 아, 지금 탑니다. 아니 약간 다 준비했다며, 대표님한테. 아니, 너 어디 갈지. 버스를 먹을지. 내가 여기서 진짜 길 찾는 거 자신 있다. 하는 분. 박정서 주세요. 저는 지금 18번 버스를 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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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정류장 있지 않을까요? 금지. 뷰티풀. 은근히 사기 temまぁ지. 산타観 마켓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치킨하면 돼요. 일단 1차 앞두기 저기, 편사용 진리 미슐랭 마트에 도착했습니다. 그 옐로우 누들면 있고, 새우 라면이래요. 어, 오래요. 오래요. 여기 약간 문어가 이렇게 한국하는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아, 아, 한국분이신가? 근데 배경이 정말 맛있을때 배경이 너무 맛있다 하자보다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진짜 빨리 나온다 인스턴트 식품인가 봐요 어때요? 맛이? 국물 맛있어요? 국물 합격? 근데 이 면 느낌이 좋다 이 면 느낌이 좋아요? 꾸들꾸들한 팽팽한 면? 이게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 음 음 아 이제 이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먹어본 사람? 새우 먼저 맛있어 어때요? 맛있어요? 응 맛있어 응 이거 때문에 먹을만해 이거 때문에 먹는 거 같아 완자가 좋아요, 완자가 좋아요 나는 남자 좋아 좋아 완자보단 남자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이 정도면 남자랑 맞바꿀 수 있다 음식이랑 남자랑 바꿀 수 없어 내가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소개팅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럼 소개팅에서 그 음식 먹으면 되지 뷰티풀 저희 에그타르트 먹으려고 했는데 뭐 받았어요 이게 피들의 여행이다 원래 영상이 기본에 앞에서 찍는 거 아니야? 어? 어? 잠깐만 강사님 홍홈에서 만난 부산 손가락요? 손가락요? 아 해산물이랑 탕이랑 전골 한식 원하세요? 빵도 말고 아니 빵 맛있겠다 어떡해 무칭단을 팔아 어? 무칭게? 어떡해 소주도 팔아 참이슬 홍홈에서 만난 한국 서울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맛있는 녀석들 나왔나봐요 에그타르트 못 먹어서 아쉬워서 베이크하우스를 가고 있는데 여기도 9시에 마감이라고 해요 현재 시간 8시 40분 과연 우리는 우리 가위바위바위보 해가지고 준사람이 베이크하우스 타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원래 하자고 하는 사람이 걸리는 거 마감인데도 되게 이따 감이 많이 남았다 에그타르트 여기도 맛있다고 했고요 에그타르트 없구나 에그타르트 없구나 아니 네 네 이 자세히 아유 어асс 에드타르트는 품절이랑 올랐고요 그냥 아이스볼 수 있었거든요 아 네 마감집장인데도 지금 웨이틱이 좀 많아 뷰리플 레이침 장소드 이 정도면 바이킹 펜이 아니라고 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지금 이렇게 움직여서 비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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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는다 씹는다 가위템은 이렇게 나오시죠? 투어 어떠셨어요? 좋았다는 건가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의 일정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